아우낭 비치 선셋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음료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음료나 또는 식사를 주문하고서 앞에 아우낭 비치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5시 이후에는 해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편한 컨디션으로 선셋과 아우낭 비치의 바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쪽은 또한 아우낭의 상징이죠 기암절벽 아우낭 산을 정면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우낭 아 아우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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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층에 위치한 블루스호텔 스마트 호텔의 수영장입니다. 그리고 1층에는 이와 같이 풀 억세스룸이 있습니다. 풀 사이드 바가 있고요. 뒤쪽에는 비치 파라솔이 있습니다.